이거 뭐야? 뭐 있어? 냉장고가 텅텅 비었잖아 평소에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? 그래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 곧 컴백이라 채워놓을 필요도 없고 너도 알다시피 난 떡볶이도 야채 곱창도 소고기도 못 먹으니까 멤버들 다 굽는데 나 혼자 살찌기 싫어 앞으론 내가 있잖아 필요할 때 불러 네가 부르는 거 기다릴게 아니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먹을 거야 그럼 난 어쩌라고 내가 널 왜 신경 써? 개 짜증나게 사랑하니까 진짜 미치겠네 힐링